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입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불을 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닥이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민 2022년 하반기 우리 검찰의 사역들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아마 방학 중에도 계속해서 우리 교구 교육자들 중심으로 해서 검찰님들과 연결되어서 우리 구역들을 살피는 일이 계속되었습니다마는 이제 또 하반기 사역을 놓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 그 어떤 모임보다도 가장 중요한 모임이 있다면 우리 검찰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중심 멤버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서 영적인 안테나로서 현장에 서 있냐 따라서 지역의 구역의 역사는 허감의 역사들이 꺾여지고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모임들보다도 가장 중요한 모임이 우리 검찰의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여러분이 축복된 이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것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늘 항상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자신들을 살려나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저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자신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다면 오늘 내용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열 가지 신앙의 발판 이건 자신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죠 여러분 자신들이 살아나면 여러분 관계되어 있는 가정도 살아나고 자녀들도 살아나고 여러분 구역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신들이 은혜받고 힘을 얻으면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한 가정도 자녀들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도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사명감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 먼저 그 축복된 역사들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귀중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이 열 가지 발판은 우리 전동운동 속에서 아마 여러분 메시지 흐름들을 계속 타고 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요한 전동운동을 한 단계 업 시킬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또다시 시작한 메시지가 열 가지 발판이에요 아마 훈련 속에 계속 인도받아 오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달합방에서 팀사역으로 팀사역으로 전문사역으로 지교에 이렇게 한 단계 업 될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또다시 반복해서 밑바닥에 깔고 갔던 것이 있다면 열 가지 발판입니다 그래서 매 중요한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그 메시지 나오기 이전에 나온 메시지가 열 가지 발판이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그만큼 이 열 가지 신앙의 발판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근차례를 시작하면서 이제 하반기 사역이 진행되어지는데 먼저 우리 자신들이 이 열 가지 발판으로 확립돼야 합니다 그래서 열 가지 신앙 발판과 함께 이게 나의 24입니다 열 가지 신앙 발판이 나의 24라는 말은 체질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열 가지 신앙의 발판이 사실은 되어지지 아니하면 결국은 내가 무너져요 내가 무너져요 열 가지 신앙 발판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열 가지 발판이 체질이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는 승리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이 열 가지 신앙의 발판은 단순히 그냥 신앙의 발판이 아니라 이게 바로 전도의 발판이고요 이 열 가지 신앙 발판을 가지고 바로 성령 충만함을 할 수 있고요 이게 열 가지 신앙 발판이 체질 되어지는 만큼 내게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고요 이 열 가지 신앙의 발판은 성경 66권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열 가지 신앙의 발판인데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체질이 돼야 된다는 것 사실 체질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가장 중요하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요 지금은 우리 씨름 선수로서 교수가 돼가지고 방송인이 돼가지고 TV 방송에 잘 나오는 이만기 씨 있죠 우리 한참 학교 다녀갈 때 이만기 천하장사 해가지고 막 그렇게 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만기를 키워낸 감독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한경수 감독이라고 이만기가 천하장사 되니까 당연히 뜨니까 방송국에서 한경수 감독이 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그때 한경수 감독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기술 있는 선수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 기술 있는 선수를 원하지 않아하고 기술은 누구나 배우면 된다라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을 뽑느냐 하면 씨름할 수 있는 인격이 되어 있는 사람 씨름하는데 무슨 인격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씨름할 수 있는 인격이 된 사람과 함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된다 했어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씨름할 수 있는 인격이 된 사람과 함께 버틸 수 있는 힘 뭡니까 기본입니다 기본 체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인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체질에 대한 부분들이 모든 운동들이 다 마찬가지죠 모든 운동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큼 그게 기본기가 되어 있느냐 그렇잖아요 얼마큼 그게 대한 기본기가 되어 있느냐 루 목사님은 한 번씩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건강한 이유 중 하나도 어릴 때 하전민으로서 산에 살았다라는 것 늘 산을 오르내리니까 산 17번 자잖아요 늘 산을 오르내리니까 그게 건강에 대한 엄청난 바탕이 되었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운동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큼 기본기가 있느냐 얼마큼 기본이 다 잘 되어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인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10가지의 발판은 전도의 발판이고요 이 10가지의 발판은 한마디로 이게 성령 충만함 속에 가는 길이고요 이 10가지의 발판은 성경 66권을 전체적으로 요약한 부분들이에요 이 사실이 체질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플랫폼, 파수망대, 영적인 안테나의 삶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10가지 발판이 되어지는 만큼 여러분에게 이 10가지 발판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10가지 발판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관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킬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요한 것들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내용을 들어와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유인물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시면은 성경 구절만 쭉 나와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은 여러분 참고하면 되고요 한 부분 한 부분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발판이 내가 듣는다고 된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사실을 붙잡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해요 결단을 요구해요 그러면 크게 나누면은 첫 번째 발판부터 다섯 번째 발판까지는 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발판부터 열 번째 발판까지는 삶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뿌리와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발판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발판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그냥 주권이 아니고요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으면 돼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게 안 믿어져요 여러분 정말로 믿으면은 감사가 나와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면은 평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 속에서 날마다 상처받고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안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상처받는다 원망한다 불평한다 그냥 그게 우리에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중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안 믿으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세웠는데 이게 안 믿으면 스스로 무너진 것과 더불어 무엇으로 무너지느냐 여러 가지 상처와 원망과 환으로 특별히 우리 한원국 사람들은 한의 민족 하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그게 모든 것이 뭐가 됐냐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면은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요 그 속에서 평안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신방 같은 데도 가봐도요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감사가 나와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은 진짜 내가 신앙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이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이런 사건을 당해보니까 이게 가장 귀중한 내게 있어서 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기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한 걸 듣게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안 믿으면 무엇보다도 스스로 무너집니다 스스로 무너져요 모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믿으면은 스스로 무너져요 그런데 믿으면은 여기에 감사와 또 평안과 진짜 하나님의 응답들이 나오게 되죠 다윗 어떤 면에서 왕 세우기 위해서 사물을 통해서 머리에 기름 붐을 받게 했죠 그런데 기름 붐을 받게 했다면은 그 다음부터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나가는 방법을 보면은 전부 고난과 어려움들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세요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것도 또 사울랑이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군사를 모집하여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사울랑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붐 좋은 걸 우리가 어떻게 손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한 사실을 보게 돼요 로마서 11장 36절이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부류인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교리장이라고 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중요한 교리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삶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 12장 1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게 삶에 대한 시작이에요 그런데 그게 마지막 교리에 대한 부분을 결론지으면서 바로 12장 1절에 삶에 대한 부분을 나갔는데 교리 부분을 결론지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음 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죽게로 돌아간다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해요 그 주권이 되지 않으면 삶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건 그냥 믿으면 되는데 이거 안 믿어져요 사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또 아시고요 악한 사단도 압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먼저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걸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공격해와요 그래서 그렇게 삶이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산다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이고 왜냐 사단이 늘 공격하니까 아예 믿음 가지고 그리 안 해야 하실지라도 이 믿음의 고백이 다니엘 새 친구처럼 이 고백이 나오게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책임지실 것인데 이게 안 되니까 늘 사단이 건드린 거예요 늘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아시고 사단도 안다는 것 두 번째입니다 이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주권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생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에 비로소 결국은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이럴 때 비로소 눈이 열려지는데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축복을 보는 눈이 열려집니다 그리스도로 말하면 생명 얻지 않고서는 영적 사실을 몰라요 영적 축복에 대해서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생명 얻게 되고 그 생명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와 더불어 그 속에 이제까지 재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영적인 사실에 대한 축복에 대한 부분들이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처음이고 끝입니다 우리 신앙상의 처음이 무엇이고 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늘 속게 되는 것이 이 부분들 아닙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니까 영적 축복을 모르니까 살아간다는 삶이 늘 속게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예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런 늘 속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악한 사단에게 완전히 장악되어 가지고 사실은 영적 사실과 영적인 축복에 대한 부분들을 모르고요 그냥 속고 살아가고요 신자들조차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의사를 누리지 못하면 누리는 만큼 영적 사실과 축복에 대한 눈이 열려지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와 사건 속에서 영적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들로 보고요 그래서 속고 다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이 뭐냐 끝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 늘 누리고 있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요한 1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미라기야 합니다 우리도 모르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신 참된 왕 되신 그리스도 이걸 처음 사용하는 것처럼 사용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익숙해지지 마시고요 어떠면 익숙해진다는 말은 그냥 내가 지식적으로 이 이름 부르고 한다는 말이에요 늘 처음 사용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근세를 사용하세요 이미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안 믿으면서 지식적으로 그냥 이야기를 해요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처음 사용하는 것처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미래의 두려움과 불안함에 빠집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전혀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길로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늘 기도 속에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미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미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알면 할수록 우리에게 두려움 염려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길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마가온 10장 45절에 대성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대성물로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늘 기도 속에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늘 누리세요 이걸 가지고 체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늘 기도를 누린다는 사실 얼만큼 이 세 가지를 기도 속에 누리느냐 이걸 가지고 뿌리 내린다는 말인데 이 그리스도로 말하면 뿌리 내린다는 말인데 이게 안 되어지면 결국은 혼자 있을 때 무너집니다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아는 것은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끝이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알면은 시간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멋있어집니다 뭔가 이렇게 잘 입고 폼내고 한다고 해서 멋있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복음 알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시간 가면 갈수록 그 사람은 멋있어져요 아무렇게나 옷 입어도 진짜 그리스도 알면은 그 사람은 멋있어져요 뭔가 보는 멋이 나와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이 그리스도고 끝이 그리스도라는 것 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 해결될 수가 없고요 영적 사실에 영적 축복에 대한 눈이 열려질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알면 알수록 영적 사실과 영적 축복에 눈이 열려지게 되면서 그래서 결국은 안 속아요 안 당하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영접한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셨어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일어나는 동안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한 부분들인데 저와 여러분 3단체를 이길 만큼 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 아니고서는 우리가 3단체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심의 비밀들이 누려지고 누려지는 만큼 여기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각들이 내 계획들이 없어져요 왜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안 받다 보니까 내 생각을 해야 돼요 내 인도를 내 주장을 해야 되고 내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전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은 내 것 내 고집 내 생각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게 나온다는 이 자체가 성령의 인도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오고 내 계획이 나오고 이걸 모르니까 내 생각 나와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로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 계획들이 없어지고 거기에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축복의 눈이 열려지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완전히 완벽하게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힘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우리 신앙생활에 살아가는 인사도 반드시 필요한 방향을 읽지 않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방향을 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실제로 방향이 잘못 잡아가지고 시큰 고생하게 되는데 여러분 증오하게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방향을 읽지 않아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아도록 하나님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 어떤 면에서 말씀 받는 것은 전쟁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받으면 승리하기 때문에 그걸 악한 사단이 알고 말씀 받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받아봅시다 이건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말씀 받는 것은 전쟁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예배 시간에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제일 공격하는 건 예배고요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받는 거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요 마태문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잘 때 가라지 가서 씨앗을 뿌린다는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말씀을 받기를 막고 결국 우리 안에 많은 가라지들을 생각나게 하고 가라지를 뿌리 그래서 말씀 받는 그 자체가 저는 신앙생활에 말씀 제대로 받으면 끝나는데 말씀 받는 그 자체가 전쟁이라는 거 전쟁이라는 거 그런데 자 보세요 위의 것이 성령의 인도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되어질 때 비로소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성취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이 성취되지 않게 돼 있어요 3번에 대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어지니까 그게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걸 성령의 조명함이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조명하시니까 그래서 비로소 듣는 말씀들이 들려지고요 예배 시간도 앉아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 있어야 말씀이 들려지고 들은 말씀이 믿어지고요 그 말씀의 성취를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 받는 것이 전쟁이라는 사실 여러분 정말로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어떤 면에서 진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그때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다섯 번째입니다 이렇게 된 신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라죠 고린대전서 3장 16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어 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우리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공격해 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나는 모든 완벽한 축복을 다 받은 신분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발판이 딱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이걸 찾아내야 되고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께서 내 안에 가시고 그 성령은 내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 우리를 어롭다 하시고 어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과 축복을 주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세를 주셨는데 이 건세를 가지고 결국 우리는 승리하고 세게 보고 말 신분이라는 사실 여기에 대한 사실들을 놓치지 말아압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성령은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어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어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응답과 축복이 이 속에서 나와요 어롭다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건세 그 건세에서 승리와 함께 그 건세로 이 삼실나라 살리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신분에 대한 가치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신분에 대한 이게 우리가 뿌리 내려야 될 부분들입니다 신앙생활의 발판 가운데 일을 첫 번째 발판부터 시작하죠 다섯 번째 발판 뿌리 내려야 될 부분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 비밀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면은 그 모든 현장이 뭐가 되느냐 성교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다가는 모든 현장이 성교지고 내가 움직여지는 모든 현장도 성교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일터도 성교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성교지란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바뀌면 다 바뀌어요 내가 은혜 받으면 다 은혜 받아요 왜냐? 내가 성교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내가 성교지고 내가 하는 모든 현장이 내 주변이 성교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일터가 성교지기 때문에 그래서 갖고 있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 여러분의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들 그냥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성교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내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그게 성교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과거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과거 보는 눈도 달라져요 성교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과거 보는 눈도 달라진다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결국 우리의 생사하복을 누가 주관하시느냐 하나님이 생사하복의 주관자라는 사실입니다 생사하복은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말로 하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할 필요 없고요 인본주의 쓸 필요 없고요 어떤 면은 여러분 미래에 대한 염려할 필요 없고요 좋은 생각들 가지고 최선만 담아됩니다 그 어떤 계산도 필요 없어요 왜냐?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본주의 쓰는 그 자체가 어리석고 어리석은 일이에요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인본주의 쓰는데요 인본주의 쓰면 쓸수록 손해예요 반드시 인본주의는 열매가 나옵니다 근데 인본주의 쓰면 쓸수록 손해라는 것 왜 쓰느냐?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여러분 순교자들 얘기 한번 봅시다 시대에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교자들의 중심에 일사가고 한 번 죽는 것이다 물론 시안부에도 같이 포함되는 건데요 어떤 면에서 생사하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니까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던 것 생과 사, 화와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염려들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에 여러분은 웃으시길 바랍니다 왜냐? 생과 사, 화와 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여러분은 왜 그냥 웃으라 하느냐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에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보고 계신 분이에요 진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 이런 공격할 때 그냥 웃으시고 양보하세요 양보하시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넘어시세요 생사하복을 누가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누가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실 때에 정말 염려버리십시다 제가 제 마음속에 정말로 나는 바보가 되고 싶다라는 말이었어요 계산 없는 이유 없는 바보가 되고 싶다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우리 생각들이 얼마나 그 이유가 많습니까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유 때문에 뭔가 모르겠는데 그 전부 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안 믿는 겁니다 안 믿어요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안 믿어요 진짜 신앙생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이 모든 삶에 바보가 돼도 괜찮아요 바보가 돼도 괜찮아요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을까 그렇게 이야기 들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그래서 훌륭한 생각들과 여러분은 최선만 담아돼요 최선만 담아돼요 염려들 벗어버리고요 진짜 인본주의 벗어버리세요 여러분 인본주의 되는 게 아닙니다 인본주의 되는 그게 오히려 더 큰 재앙의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도 있었잖아요 인본주의에서는 그게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건 지금 잠시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결국 하나님께서 답을 내시게 되죠 답은 누가 내느냐 하나님이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여덟 번째 시안부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시안부 인생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을 날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해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날도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불신자들이 죽는 날도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영원한 것에 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한 번뿐인 우리 삶 아닙니까 한 번뿐인 삶이고 잠시 잠깐의 짧은 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영원한 것에 생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저와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일꾼 속에 들어오는 이게 뭡니까 이게 영원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남기신 여기에 70인 12제자를 남겼는데 여기에 우리가 모든 삶의 방향들이 모두어지면 됩니다 시안부 인생입니다 희불에서 9장 27절이 이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 죽음의 문제를 위해서 많은 영웅 호굴들이 나와서 해결하려고 했지만은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짧고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여러분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 놓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전도자의 삶 속에 여러분이 더 가시길 바라요 로마서 16장의 제자의 축복 속으로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남기신 이 땅에서 남기신 70인 12제자 생겨서 오늘 이 사역에 여러분 모든 사역의 방향을 맞춘다면은 한 번뿐인 시안부 생애가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내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내세가 믿어지면은 평안합니다 우리가 장례식 가보고 또 죽음의 직전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을 지켜보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확연한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평안입니다 모두가 고백하는 것이 우리가 장례식을 가도 죽음의 현장을 못 보잖아요 마지막 임종 순간을 못 보잖아요 그런데 임종 순간을 지켜본 사람들마다 가족들이 하는 고백이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찬성 가운데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 자는 듯이 올라갔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내일이면 이제 중남미 사회가 가야 되는 시간이었는데 마지막 인사하기 위해서 갔었어요 갔는데 그때 병원에 계셨는데 가서 내일 중남미 사회가 간다고 인사하기 위해서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찬성을 다 해요 그리고 너무 평안한 가운데서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몰라서 돌아가는데 그 돌아오자 말자 얼마 안 있어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중남미 사회들을 한 주간 미뤄놓고 장례에 마치고 왔는데 사실 죽음을 이렇게 지켜보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기존 사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사회도 이제는 먼저 죽음을 지켜보게 하셨고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마지막 말씀을 읽었고 신앙 고백을 이야기해도 잘 안 따라가겠거든요 그런데 그날만큼은 다 따라하고 찬성도 좋아하시는 찬성하는데 다 같이 찬성하고 그런 가운데서 돌아왔는데 바로 새벽에 아침에 출발해야 되는 시간인데 새벽 2시인가 3시인가 연락이 와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인종했다고 와보라 해가지고 갔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내세 보장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죽음 앞에서 기쁩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자기 남편에게 복음을 지내달라 해가지고 너무나 이제 안 좋은 암으로서 안 좋은 질병 가운데 있어가지고 얼마 있지 않으면 가야 되는 상황 같아요 그래서 복음 전에 들어왔는데 복음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어요 아예 안 받아요 류 목사님 메시지에 나왔던 것처럼 뒤돌아 누워가지고 니 왔나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뒤통수에 대고 야 뒤통수는 죄송합니다 어르신한테 뒤에 대고 그냥 복음 이야기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매일 마찬가지로 해외사회 가는 시간이었는데 사회 갔다 돌아왔는데 아직 안 돌아오고 계셨고 그 다음에 부교육자들 보냈는데 부교육자들 통해서도 복음 안 받았어요 근데 돌아오고 나서 너무 안 좋아지시다 해가지고 마지막 제가 돌아와 나서 가셨어요 갔는데 하나님의 시간표현 같아요 돌아가서 두 시간 전에 영접했어요 두 시간 전에 영접했어요 그러면서 가족들 이렇게 이야기 돼가지고 기독교 장례로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바로 이야기를 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속 썩이 들리는 말이에요 그 부인 집사님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렇게 속 썩이 들리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활랑이 아닙니까 활랑이 가정도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는 여자들하고 놀고 한 마리에 바람두기 남자 바람두기 그렇게 속 썩이 들면 예수 믿고 그래도 천국 갔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에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그것도 괜찮네 죄송합니다 시컨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내 즐기면서 살다가 돌아가기 죽기 직전에 천국 가는 거 그것도 괜찮네 라는 생각들을 잠시 하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현세에도 천국의 삶을 하나님께 내세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약속해 놨다라는 것 여기에 내세에 대한 진짜 어떠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확신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이 두려움에 빠져요 인생이 시간 가면 갈수록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안일성 육사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내 고향으로 간다 했어 여러분 이하여대 총장을 비례던 김한란 박사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죽거든 장성국을 부르지 말고 성증가를 불러돌라 했어 전부 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던 것을 보게 되요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우리 학교 재단 이사장이 제가 설교 중에서 한번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이야기예요 나는 그 학교가 기독교 재단이기 때문에 교목들이 한 잔에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사장이 장로님인데 그 이야기를 해요 나는 사실은 이 땅에서 소똥에 굴려도 소똥에 굴려도 이 땅이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장로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실까 천국에 대한 내세에 대한 것들을 안 믿고 있는 것인가 소똥에 굴러도 이 땅이 좋다라고 죽기 싫다라고 말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가진 그 많은 재물들 명예들이 결국 이를 붙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우리에게 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천국 가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는 기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 내세 때문에 참된 평안함 이거는 어느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함이 내세가 보장되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순간에 우리에게 평안함이 오게 되죠 우리 인생에게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정말 우리 생애가 한 번 살다가 그냥 끝나는 삶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가 없을까요 우리가 그냥 한 번 살다가 가는 생일까요 그리고 정말로 불신자와 신자의 차이점이 없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는 그냥 주시겠냐 말이에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열 가지 발판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다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완전히 체질이 되어져야 합니다 체질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열 가지 발판이 체질이 되는 것을 성령 충만해라 해요 성령 충만해요 이게 얼만큼 체질이 되었느냐 모두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발품부터 다섯 번째 발판까지 뿌리고요 이 뿌리 속에서 삶에 대한 우리의 모든 삶이 성교주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생사하복과 시안부와 내세와 또 전도자의 삶 삶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 열 가지를 딱 발판되어지게 될 때에 발판은 뭡니까 여러분 신앙의 발판은 딱 딛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태문 7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결국 우리 발판은 어디에 두고 있느냐 모래 위에 두고 있느냐 반숙 위에 두고 있느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어려운 시대가 옵니다 분명히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모래 위에 우리 신앙의 발판을 둔 사람은 어려움 올수록 더 무너져요 그러나 반숙에 세운 사람들일수록 어려움 오면 그때 진가가 드러납니다 열 가지 발판을 그냥 지식적으로 여러분 판단하시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알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체질이 되어지도록 뿌리 내려지도록 그것 속에서 모든 것 다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제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진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룬 목사님 메시지를 한 단계 업 시킬 때마다 반드시 깔아준 것이 열 가지 발판이 있어요 이게 아니면 그 훈련던 것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 사실 좀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 전체 교회가 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구도 모든 훈련 중심으로 해서 제가 이 검찰의 시간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좀 드려나가겠습니다마는 훈련 중심으로 해서 교구도 움직여 나갈 계획이고요 그래서 모든 교구가 교회 전체에 나가는 방향의 훈련에 맞추어서 함께 하나 되어서 교구들이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육자실에서 제가 잠시만 말씀드렸고 금요전등학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전체 진행되어지는 본부 훈련에 나오는 단어들 사실 여러분들은 그의 근찰로서 메시지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좀 그나마 좀 덜합니다마는 지금 어떤 면은 우리가 2, 3시를 놓고 나가는 메시지 가운데서 많은 교성도들이 이해를 못하고 소화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건 방향으로 우리가 잡고 계속해서 나가야 될 부분들이고 교회 전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금만이 계속 선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방향으로 잡고 나가는 그 메시지에 대한 단어에 대한 가장 쉽게 말하면은 이런 플랫폼이나 파수망대나 영적인 안테나 이런 단어들조차도 사실은 성도들이 쓰고 있지만은 진정한 의미들을 모르고 그러니까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응답들을 모르고 우리가 그냥 따라갈 때가 있어요 너무도 메시지는 막 나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회 영상 시스템을 통해서라도 우리 교회 교육자들 중심에 대해서 미디어를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이 계속해서 공급할 예지입니다 어떻든지 본부 전체에 흐르는 메시지 흐름들 제대로 단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훈련들에 인도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은 본부 훈련들을 계속 앞서가는데 성도들은 늘 그게 방향들을 잡지 못하고 단어들만 쓰게 되는 그냥 단어 쓴다고 해서 그 단어에 대한 응답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단어 진짜 이해하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한 응답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영상이나 이 부분들 미디어를 통해서 좀 준비시켜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보낼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디어나 비대면의 대면하죠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랩런터들을 인턴십시키는 부분들도 일어나야 되겠고 전문인들과 연결시켜서 우리 랩런터들이 어릴 때부터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되겠고 보금이란 중요한 컨셉을 가지고 그 보금에 대한 내용들 컨텐츠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심지어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시템들이 준비된 이런 부분들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정말로 후대 다음 세대를 놓치면 한국교회 유럽교회 지금 유럽교회처럼 돼 있습니다 여러분은 5년 10년 안에 결국은 물러 안게 돼요 그러면은 교회 다음 세대 후대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텐데 다음 세대 후대를 놓고 모든 인턴십과 전문인들을 연결해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또 개인의 전문성을 발굴해낼 수 있도록 그러면 달란트에 대한 부분들이죠 보금과 함께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담은 컨텐츠들을 가지고 실제적인 우리 후대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그런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준비되어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전체가 훈련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나갈 때에 모든 교구가 그 중심으로 쫙 움직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것은 우리 교회는 사실은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전도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수레바퀴처럼 굴러가요 그런데 그냥 운영위원회는 행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행정을 전도기획 전도가 되는 행정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전도기획위원회가 있어요 그렇다면 전도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그 전도에서 훈련 속에 들어가는 부분들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검찰회 때마다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전체 방향으로 인도받아 나가겠습니다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교구 맡은 교육자들 나름대로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들을 잘 인도받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해요 저는 볼 때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들도 교회 전체가 나가는 훈련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각기 교구 사역이 아니라 그래서 교구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이제까지는 각기 교구로서 너무나 잘 해오셨는데 그런 것들을 발판 삼아 가지고 모든 그것을 가지고 훈련에 이용할 수 있도록 훈련 따라 나갈 수 있도록 그게 내가 사는 길이고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이 응답의 역사를 놓고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반기 사역을 놓고도 여러분은 기한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들이 먼저 살아나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이 구역이 살아나는 기한 축복된 응답을 누리는 기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며 오늘 근찰에 개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열 가지 신앙의 발판이 나의 24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정말로 전도자의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플랫폼이 되어지고 파수망대가 되어지고 영적인 안테나가 되어짐으로 개인과 교회와 후대가 무너지는 시대에 작품을 남기는 우리 하나가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근찰님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구역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2022년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 시간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속에서 뿌리, 각인, 체질 되어짐으로 정말로 전도자의 삶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구역 근찰님들 머리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이들이 숨기는 구역과 교회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